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. 오늘 리뷰할 허브는 137번 역시 도그 시리즈죠. 도그 머크리입니다. 도그 머크리도 이렇게 생긴 것은 말짱해요. 하지만 주의해야 됩니다. 일단 학명부터 보면 머크리알리스 페레니스하고 머크리알리스 애니아 이거니까 두 개의 종명이 있는데 첫 번째 종은 단연생이라 뜻이고 두 번째 종은 일년생이라 뜻이겠죠. 비슷해요. 차이는 그냥 단연생이냐 아니냐 그 차이죠. 허브는 야경부위로 쓰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열매입니다. 열매가 녹색이라서 구분이 잘 안되게 되어 있죠. 통명은 영어로 덕스콜 페레니얼 머크리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로는 별도로 번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도그 머크리라고 했습니다. 원래는 도그 스머클리인데 뭐 그게 그거잖아요. 이건 미국 동부 원산의 단연생 혹은 일년생 식물입니다. 그런데 유럽에 기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유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줄기는 단연생 같은 경우는 둥글고 일년생은 사각입니다. 그게 차이가 있고 광택이 나는 특징이 있고요. 입은 단연생은 진녹색이고 일년생은 연녹색으로 난형이고 털이 많죠. 꽃은 연녹색으로 아까 보셨죠. 아까 본 것은 꽃이 아니고 열매인데 어쨌든 꽃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전부 녹색입니다. 사월경에 개화하고 이거는 숫꽃은 스파이크 형태고 암꽃은 한 개 혹은 세 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. 수능은 구토제나 정화제 혹은 신선한 허브로 완화제로 쓰기도 합니다. 그리고 틴크를 만들어서 틴크는 뭐 아시겠지만 약주죠 약주. 루마티즘이나 위장 개선도 하는데 이게 생허브는 유독해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이 붙은 게 다들 좀 안 좋죠. 원래 개 같은 인생이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독라이프라면 영어에서 좀 뭐랄까 좀 어려운 힘든 인생을 뜻하죠. 그래서 앞에 독이 붙으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뭐 개사과 개살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먹는 사과나 살구하고는 좀 다르죠. 못 먹, 먹을 수는 있지만 별로 맛이 없는 그런 것 앞에 붙는 수사가 앞에 개입니다. 영어에는 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생허브는 유독하고 이게 뭐 지용성 비타민처럼 두적이 되는 효과가 있대요. 그래서 조금씩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안 드셔야 돼요. 다만 철저히 말리거나 혹은 끓여가지고 해독해 해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먹으면 해독이 안 돼요. 어떤 가족이 이 도구먼 크릴을 끓여가지고 이게 뭐 먹는 채소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. 끓여서 먹었는데 온 가족이 다 고생을 하고 아이는 죽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항상 의사 감독으로 소량을 사용하셔야 돼요. 아주 긴급한 상황일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.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289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